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 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비즈니스 1위음 같이 볼게요. 오늘의 1위음 바로 in the driver's seat. 자 단어만 봐도 대충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in the driver's seat.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 대화부터 볼게요. 우선 제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so how does it feel?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가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가 어때요? to be promoted. 승진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뭘로 승진했어요? to be the department manager. 그 부서 매니저로 승진한 것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Tommy great. 아주 좋습니다. 훌륭해요. 라고 하면서 I can finally. 드디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be in the driver's seat. 드디어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and run the project my way. run the project 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my way 라고 그러죠. 부사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드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e in the driver's seat.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통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driver's seat는 운전석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결정자석. 한마디로 결정자의 자리, 책임자의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바로 in the driver's seat입니다. in the driver's seat 하면은 우선 책임자 입장에 있는 아니면은 경영자 자리에 있는 또는 권자에 있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I can finally be in the driver's seat and run the project my way 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결정권자가 돼서 프로젝트를 내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Mrs. Rain will remain in the driver's se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Mrs. Rain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driver's seat에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 책임자 자리에 남아있을 거다. 한마디로 계속 결정을 내릴 것이다. until, 언제까지 the negotiations are over.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negotiations라는 단어 봐주시면은 보통 negotiation 협상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거의 항상 쓰죠. 생각해 보면은 협상이라는 게 한 번 협상에서 끝나기보다는 여러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negotiation은 주로 복수로 쓰겠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Mr. Nemets가 휴가가 있는 동안 제인이 책임자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뭐 간단한 문장이에요. 우선 2절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인이 책임자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제가 뭡니까?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Ja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끝.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Ja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휴가가 있는 동안, 누가 뭐뭐를 하는 동안 접속사 while 써야죠. while Mr. Nemets. 자, 휴가 중이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be on vacation이잖아요. 그러면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니까 while Mr. Nemets is on vacation. 이러면은 끝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Ja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while Mr. Nemets is on vacation. One more time. Ja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while Mr. Nemets is on vacation. 문장 읽어 볼게요. Ja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while Mr. Nemets is on vacation. All right. 두 번째 문장. 회사가 책임자 자리에 앉히기 전에 이 세는 우선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우선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 세는 우선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거부터 갈게요. 자, 이 세는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해야 할 것이다. 미래 시제인데 또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와 의문을 섞으면은 되죠. will 하고 must를 섞으면 안 되고 이때 쓰는 게 바로 have to를 써야 하죠. must는 조동사니까. 그러면은 Ethan will have to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다. prove oneself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Ethan을 얘기하는 거니까 prove himself가 돼야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Ethan will have to prove himself. 그런데 우선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우선은 first니까. 조동사 B에 와야죠. 부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Ethan will first have to prove himself. 아니면은 맨 뒤에 와도 돼요. Ethan will have to prove himself first.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자, 조동사 뒤에 붙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Ethan will first have to prove himself. 무엇을 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를 하기 전에니까 접속사 이제 before이 오고요. before. 회사가 책임자 자리에 앉히다. 글을 앉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seat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요. 자리에다가 넣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driver seat가 있는데 seat라는 동사를 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ut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before 회사가 the company 앉히다. puts. 현재 시제의 3인칭. puts 누구를? him. 어디에? in the driver seat. 이러면은 되죠? 자, 뒤에 있는 절만 해볼게요. 회사가 책임자, 그를 책임자 자리에 앉히기 전에 before the company puts him in the driver seat. 이러면은 되죠? 자,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해봅니다. Ethan will first have to prove himself. before the company puts him in the driver seat. One more time. Ethan will have to first prove himself. before the company puts him in the driver seat. 오케이, 문장 읽어볼게요. Ethan will have to prove himself. before the company puts him in the driver seat. 오케이, 우선이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first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책임자 자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장 두 개입니다. 페인어 문장부터 얘기할게요.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뭐 명령문으로 가도 돼요. give him some time.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당신은 그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한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you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뭘 권할 때 많이 쓰는 조동사죠. you should give 그에게 him sometime 시간을 좀 주세요.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무슨 시간? 적응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시간을 투부정사로 꾸며주면 되죠. 적응하다가 뭡니까? 어떤 환경에 적응하다라 그럴 때는 adapt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to adapt. 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to adapt.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책임자 자리에 자, 뭐뭐에 익숙하다 뭐 familiar 이런 표현 막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거 필요 없고요. 무슨 동사 쓰면 돼요? be used to 이것 쓰면 되죠. 그러면 그는 익숙하지가 않다. he is not used to he is not used to 이 to의 to는 무슨 뜻입니까? 아, 무슨 to예요? 전치사 to입니다. 투부정사 to가 아니에요. 오케이 투부정사 to가 되면은 뭐뭐를 하곤 하다 이런 뜻이죠. 익숙하다 he is not used to 자,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책임자 자리에서 driver seat를 쓸 것 같은데 이게 운전자석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운전자석에 앉아있는 거지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he is not used to be in the driver seat 운전자석에 있다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be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전치사니까 얘를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is not used to being in the driver seat 이러면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is not used to being in the driver seat 오케이 자, 두 문장 처음부터 해봅니다. 그에게 정당한 시간 좀 주세요.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to adapt He is not used to being in the driver seat One more time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to adapt He is not used to being in the driver seat 오케이 문장 읽어봅니다. You should give him some time to adapt He is not used to being in the driver se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river seat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